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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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대기한자가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누구지? 아니 이게 누구지? 왜 나왔어요? 핸드폰 가지고 잘가요 안녕 아니 이게 누구지? 너 뭐하고 왔어 저기서 고양이만 들고 왔는데 그만 만져 알레르기도 있는 놈이 귀엽잖아요 근데 고양이 알레르기 별로 심한 표현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너 만져야지 왜요? 귀엽잖아요 아니야 표정 그거 뭐야 표정관리 안해? 장세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순이퍼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본 앨범 일본 앨범 일본 앨범 메인 타이틀고 위켄드 시크릿의 위켄드 시크릿의 위켄드 시크릿의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 옆에서 우정이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 헤어구나 오늘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른 멋진 사진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또 이게 오랜만에 자켓 촬영하니까 네 또 새로운 옷 의상들을 입으니까 음 의상이 약간 약간 어떤 노래에서 건지 어디 식구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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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파냐면 네 네 네 나 늦었다 저 어때요 오늘? 너는 이게 멋있어 어떤거? 넥타이? 아 이거 핀? 어 약간 음 약간 목걸이로 치면 약간 맞아요 이게 약간 포인트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 네 지금 사진 중에 애들 좀 보여주세요 아 오케이 야 어 귀찮네요 사실 저희도 귀찮은 양을 찍었거든요 어 저희는 이제 오른쪽 형이랑 같이 찍었어요 어 아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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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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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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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는 쟤는 항상 저 고질적인 랩한 소리를 좀 버려요 아 아 저기 그냥 아니 그냥 끝나고 저도 간다고 그래서 뭔가 한 번 간대 그러고 좀 부르면 다시 어떻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nod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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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다행인게 네 네 저희 자켓 촬영이 항상 밖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튜디오 촬영 Hz 너무 따뜻하고 근데 제가 진짜 웬만큼 추위를 잘 안 타고 네네네 근데 저번에 겨우 별로 안 추웠잖아요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코트 한 번 입고 나갔다가 코트 입으면 안 돼요 패딩이에요 무조건 목도리 두 개 둘렀어요 저는 아 맞아요 목도리 두 개 둘렀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두 개 둘렀는데? 두 개 한 번 입력이 잘 어울릴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 유나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성숙한 스누퍼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곧 나오는 We Can The String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We Can The String 수록곡에 있는 We Can The String 블릭스카이 그리고 사쿠라사쿠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에서 원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The String